자기가 빨리 왔네? 야 너 한백산에 물건 팔러 가는거 아니지? 맞아 부엌으로? 김밥 좀 알아봤거든 오! 일단 비주얼 합격! 뭐야? 넌 진짜 못하는게 뭐야? 나도 가끔은 궁금해 사람이 이렇게까지 완벽할 필요가 있나? 이러니까 대표도 나한테 반한거지 너 은근 줄긴다 그러다 진짜 대표랑 사귀는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한텐 이미 여친이 있는데 도겸아 깜짝 마시면 아퍼 일주일안에 소개팅 잡아라 그러지말고 기회 왔을때 누려 언제 나같은 연계 만나겠어 이거 왜이래? 어제도 너보다 잘생긴 연하남이 번호 물어봤어? 어제 하루종일 집에 있었잖아 들켰냐? 레츠고! 비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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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측com